안녕하세요 매너하삽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화를 기억하시나요? 윤현우는 진성준에게 순양의 자산들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진동기의 딸 진예준입니다. 진예준은 진성준이 해고한 김주련도 영입하고 진성준에게 대놓고 그 비자금을 찾으면 내가 가져도 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보통의 인물은 아닌 거죠. 13화에서 진예준은 해외 봉사, 자선단체 구호활동 등으로 해외에 있었다고 하네요. 진예준처럼 돈에 욕심이 많은 캐릭터가 진양철이 장자 승계 원칙을 깼을 때 과연 외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냈을까요? 오늘 영상은 재벌집 막내 아들 13화를 정리해보고 진예준이 해외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3화에서 가장 포인트는 진양철의 죽음과 진도준이 아무 유산도 못 물려받았다는 것이었죠. 진양철은 진도준이 자신을 가장 닮은 혈육이었기에 굳이 물려받지 않아도 순양을 사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한 거겠죠. 여기서 결정적으로 진양철은 죽는 순간에도 진도준을 시험해봅니다. 이항제에게 다 미리 얘기를 해놨을 겁니다. 14화 예고를 보면 진양철은 이항제를 통해 진도준에게 어떤 봉투를 남기고 갑니다. 그 봉투에는 지금껏 순양에게 뇌물을 받아 먹은 권력자들의 리스트와 진양철이 남긴 편지가 들었을 것입니다. 진양철은 정치인들을 혐오했죠. 과거에 순양을 이끌어 나갈 때 그들에게 많이 빼앗겼던 것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크게 되려면 그 증오하던 정치인과는 한몸이 되어야 했죠. 진양철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을 직접 키우며 그들에게 투자했던 돈에 대해 상세하게 적어놨을 것입니다. 순양의 지분보다 더욱 값진 선물이죠. 그런데 진양철은 이 리스트를 바로 넘겨주지 않았죠. 죽을 때까지도 그 누구도 믿지 못한 진양철이었습니다. 진도준이 병원에 CCTV를 삭제 요청하며 진양철의 명예를 지켜주었고 진도준은 진양철의 마지막 시험까지 통과하게 되었죠. 이 항제는 그제서야 진양철의 마지막 선물을 건네줍니다. 이렇게 해서 진도준은 완벽한 진양철의 후계자로 등극합니다. 이제 갑자기 외국에서 돌아온 진예준 이야기를 해볼 차례인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 후반부에 핵심 인물로 떠오를지는 봐야겠지만 나름 포커스를 받으며 재등장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 작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3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도 진성준이 구속될 만한 범죄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화에서 이피록은 위작 유통사업으로 몰래 비자금을 만들어 야금야금 순양생명 지분을 챙겼고 최후에는 17%라는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이르렀죠. 그런 이피록도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대한민국 최대 사채업자의 딸인 진성준의 어머니 손정래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진성준과 손정래는 순양의 자금을 몰래 빼돌리고 세탁해서 해외에 숨겨놨을 것입니다. 그 많은 비자금은 나중에 순양의 본격적인 지분 싸움에서 빛을 발하도록 묵혀두고 있었겠죠. 결국 그 돈이 진성준의 든든한 지원군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진성준을 구속시킬 수 있는 최대 약점이죠. 재벌집 막내 아들 홈페이지 등장임을 소개를 보면 진예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거의 모현민과 비등한 수준이죠. 진양철이 진영기에게 후계를 넘기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을 때 과연 진동기 가족이 진예준을 해외 봉사활동하라고 외국으로 보냈을까요? 아니죠. 진예준은 직접 나가서 진성준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해보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버지 진동기가 위기를 겪었을 때도 옆에 없었는데 이제 들어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과연 진예준은 진성준을 잡아줄 것인지 아니면 진도준의 새로운 강적으로 활약할 것인지 재벌집 막내 아들 14화에서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하사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